어디 마트인가요? 시장. 시장. 시장이에요. 너무 맛있겠어. 조개, 바지락. 조개젓. 개장. 강화도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비큐 같은 거 해 먹으면. 다 계획이 있네. 고기도 뭘 살 건지 다 정해 놓고. 2인분 주시고요? 삼겹살 빠질 수 없잖아. 삼겹도 2인분 주세요. 양은 많지 않겠죠? 여보, 저거 쪼그러들면 얼마나 돼? 그럼 땅고도 먹어야지. 고기 남으면 싸서 가면 돼. 먹는 거 욕심이 많아. 막 먹으려고 하는데 모자르다. 그럼 여기까지 못 나오잖아, 우리가. 그렇죠. 모자르면 짜증 나. 남때라도 넉넉해야 돼.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진짜 왜 이랬어? 강화하면 또 뭐야? 강화하면 밴댕이지. 밴댕이? 응. 회를 먹는 거지? 그렇지. 묻혀 먹는 거지. 밴댕이. 내가 회를 잘 못 먹잖아. 밴댕이 먹어줘야 되는데. 대하. 대하? 대하를 불어먹어야 돼. 대하 먹어야 돼. 너 오늘 자기를 위해서 봐줄게. 그래, 그래.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대하. 어우, 싱싱하다. 사이즈도 완전히 진짜 대하야, 대하. 너무 좋았어, 진짜. 가득이 너무 착하더라고. 착해요? 엄청 착해요. 네, 네, 네. 형이 너무 많지 않아? 아니, 많아. 안 많아요, 뭐. 시장에 와서 그러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어우, 무료조차. 쌈 좀 주세요. 오이도 한 두 개 주시고요. 오줌어 젓갈. 어리굴 젓. 이렇게 주세요. 아유. 뭐, 뭐. 너무 시장에 오면 다 이 정도는 사. 아니, 너무 한 끼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 걱정하지 마. 젓갈은 덜어서 먹으니까. 덜어서 먹으니까, 덜어서 먹으니까. 여보, 이거 앞으로 우리 한 달 치야, 한 달 치. 한 달 먹지. 젓갈을 어떻게 한꺼번에 먹겠다고. 뭐가 이게. 충동구매 잘하시죠? 귀도 얇으시죠? 네, 네.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딱 저희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멋있다. 어우, 예쁘다. 예쁘다. 여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멋있지? 좋아, 좋아. 사진 하나 찍어. 아, 멋있다. 하나, 둘, 셋.